으아악! 어? 으응! 으응! 뭐하냐? 이놈! 역시 본색을 숨기고 있었구나! 지휘! 흥! 흥! 연마대왕님! 연마대왕님! 괜찮으십니까? 지, 계획이 틀어져 버렸군. 더 이상 위장할 필요는 없겠어. 그래? 난 아차은! 아니다! 아하하하하하하 대체 이놈의 정체는 무엇이지? 아차의 모습이... 이럴 수가! 하하하하하하 대마왕? 어, 어, 아차 뭐냐? 난 바쁜 몸이야, 비켜 네가 부활하려는 대마왕을 소멸시켰다고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? 흥, 당연하지, 별거 아닌 일이었어 그래? 대단하구나, 자 하긴, 오래전 마족에게 붙잡힌 날 구해준 것도 너였으니까 에이, 뭐, 그런 일이 있었던가? 기억 안 나는 거야? 3,000년 전, 혼자의 몸으로 마족들을 다 때려눕히고 제물로 받쳐진 날 구해줬었잖아 그때 넌 정말로 굉장했었다고 아, 그, 그, 그래, 그랬었지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무도 나와 산대해서 당해낼 수 없지 흠흠, 그럼 난 가보겠어 그렇게 보내줄 수야 없지! 으악! 으악! 퉤! 뭐냐? 다짜고짜 덤벼들다니? 넌 아차아가 아니야! 뭐, 뭐야? 마족들로부터 날 구해준 건 너 혼자가 아니었어 천세태자님도 함께였다! 뭐, 저, 천세태자와 함께? 그래! 무엇보다 달라진 네 눈빛도 이상해! 정체를 밝혀라! 흥, 영리한 녀석이로군 날 함정에 빠뜨리다니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널 인질로 삼아 전설의 천자탄을 가져가야겠다 으아악! 흑, 흑, 치아악! 흑, 흑, 치아악! 흐앗! 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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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악! 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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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히, 치아악! 컷! 컷! 어디냐? 어디 있는 거냐? 전개를 수호하는 눈부신 빛줄기여! 고귀한 이름으로 정의를 지폐오라! 빛광! 컷! 제법이군. 하지만 나한텐 안돼! 놓칠까보냐! 자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? 약해빠진 네 녀석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지 잠자코 내 인질이 되라! 어? 뭐하냐? 이놈! 역시 본색을 숨기고 있었구나! 영라 대왕님! 영라 대왕님! 괜찮으십니까? 지금 계획이 틀어져 버렸군 더 이상 위장할 필요는 없겠어 그래! 난 아차! 아니다! 대체 이놈의 정체는 무엇이지? 아차의 모습이... 이럴 수가! 하하하하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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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으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대마왕? 하하하하! 그렇다! 내가 바로 대마왕이니라! 하마터면 부활하지 못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이 녀석의 몸에 숨어들었지! 내 아들의 몸에서 썩 나오거라! 아들의 몸을 되찾길 원하는가? 그럼 어디 한번 덤벼보시던가? 간다! 이 녀석! 요괴왕인 염라대왕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인가? 건방지군! 그 입 다물게 해주지! 돈을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! 내 명을 받아 악을 불살라라! 불꽃여! 아니, 왜 피하질 않지? 가소롭구나, 염라대왕! 고작 이 정도의 불꽃 마법은 내 머리카락 한올도 태울 수 없지! 괜찮으십니까? 이번엔 내 차례다! 대기에 잠들어 있는 파괴의 화신이여! 속박을 뚫고 거칠게 솟아올라라! 바위하옹! 이제 놀이는 끝이다! 자, 마지막이다! 몸을 지탱하는 마력이 너무 불안정하군 원래 내 힘의 반절도 되지 않아 역시 하루빨리 전설의 천자탄을 손에 넣는 수밖에 네 이놈!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개냐? 오늘은 이만 물러나지 하지만 니놈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! 르허아악!